신사과정 반갑습니다 신사과정 공부하시는 의미 우리가 신사과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을 제가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서 요거 좀 말씀드려 볼게요 신사공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홍의각당에서 신사 어떤 분들은 홍의각당에서 신사니 문사니 학사니 이렇게 나눠 놓은거 못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누누이 말씀드린게 이 과정은 저희가 임의로 만든게 아니고 불교에도 자량이 가행이 견도이 수도이 구경이 이렇게 해서 레벨이 있고 그 안에 또 들어가면 52단계까지 나누기도 하고 어디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저는 더 추격해 놓은거고 또 요즘 시대에 맞게 초보자들을 위한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해 놓은 것 뿐입니다 초보자들이 공부하실 때 더 재미있으시라고 높은 단위기는 더 할 필요가 없고 초보자들이 쉽게 공부하고 따라올 수 있게 좀 더 세분화해 놓다 보니까 신사과정으로부터 공부가 시작되게 되는데 신사과정 공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하냐 이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늘 하던 얘기지만 보리심 양심이 보리심인데요 보리심 양심인데 우리 내면에 공적한 중에 영지가 있습니다 텅 빈 중에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요거를 텅 빈 요거를 알아차림 해 볼게요 기억나시죠 지난번 여기 순수 의식 텅 빈 순수한 순수한 중에 알아차린 의식이 있습니다 요게 신비에요 여기 모든 종교 철학의 핵은 이겁니다 모든 종교 철학의 근원에 가면 요게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림 텅 비었다는 건요 텅 비었다는 건 어떤 에고성도 여기선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공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과성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요 자리가 그렇게 텅 빈 자리에서 알아차림이 있어요 의식이에요 텅 비었지만 의식이에요 요게 참나니 성령이니 뭐 온갖 보리심이니 양심이니 하는게 딱 이 자리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석가모니는 아트만 반대인데요 석가모니가 반대한 아트만이라는 것 자체가 에고에요 석가모니가 반대한 아트만이란건 이거 구분하셔야 되요 불교에서 자꾸 아트만 욕하는데 힌두교도 모르는 분들이 자꾸 아트만을 욕하고 다녀요 힌두교 공부해보세요 힌두교에서 말한 아트만은 텅 빈 알아차림 불교에서 말한 공저경지에요 공저경지를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초기불경에서 아트만이라고 까는건 뭐냐면 영원한 에고를 말해요 영원하고 고정된 에고 영원하고 고정된 에고가 있을까요? 힌두교 성자들도 영원하고 고정된 에고를 인정할까요? 절대 인정 안합니다 즉 불교에서 까는 아트만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 아니다 애초에 즉 불교의 법계에 나타난 힌두교의 어떤 모습이에요 상인데 왜곡되어 있는 상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은 힌두교의 아트만이 아니라 불교가 적으로 삼는 아트만이다 이게 좀 이해 되시나요? 불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 아니다 당시에 이런 식으로 아트만을 찾는 잘못된 힌두교인들이 있었겠죠 부처님이 비판한 건데 이게 고정돼 가지고 올바른 아트만을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싸잡아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겸입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지들이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용만하는 격이다 이게 무지와 아집의 결정체입니다 무지와 아집의 결정체다 공적영지 이 공적영지가 재미있는 것은 이 텅빈 알아차림이 어쩌고 있냐 실제로는 육바라밀의 우리 본성을 이 텅빈 알아차림 공적영지가 이게 보리심이고 양심인데 양심인데 그 양심 안에 여섯 가지 여섯 가지 권성이 들어있다 이게 사랑 사랑과 정의 그쵸? 사랑과 정의 예절과 지혜 정진과 선정 선정 몰입이라고 풀었죠? 선정 선정 몰입 사랑 정의 예절 예절이나 인욕 자 이 여섯 가지가 참나 안에 공적영지 안에 원만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애고성도 없는데 그럼 이게 우주의 본판이겠죠 여기가 신이에요 신 우주 창조주라고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하느님이고 신이고 성령이고 이 밖에 이 우주의 밑바닥에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들어가보세요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탐구할 수 있습니다 우주 밖으로 나가면 있을 것 같죠 우주 밖으로 나가봤자 육군의 세계밖에 없어요 시공간 여기서 펼쳐진 게 뭔데요 여기서 펼쳐진 게 이렇게 펼쳐지면 뭔데요 우주가 펼쳐지면 육군의 세계밖에 더 있어요 육군의 세계밖에 이게 우주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인데 각자의 우주죠 각자가 경험하는 우주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참나와 참나의 발현 보리심과 보리심의 작동으로써의 육군의 세계 오감과 의식의 세계 여러분 우주의 실상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주의 근원을 알고 싶으면 우주 밖으로 뭐 나가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시공간과 거기서는 시공간 에고성 인과성 밖에 못 만납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면요 몰라 괜찮아 하나 딱 좋아하고 딱 의식을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에고가 할 말이 없어진 상태 텅 빈 상태에서 알아차리고 있으면 알아차리고 있으면 에고성이 사라지고요 나와 나온 구분도 못합니다 그럼 내가 신의 경지에 도달한 거에요 신과 합의를 한 거에요 성령의 경지 아트만 이걸 힌두교에서 아트만이라고 해요 이걸 아트만이라고 해요 뭔 용원불멸의 에고를 설정해 놓고 욕하면 힌두교에 어떤 타격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때려보세요 힌두교 오히려 전 세계에 나가서 힌두교가 참나를 더 가르치고 다니지 부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부처님 초기 불경에서 예전에 그런 강의 했는데 기억나세요 부처님 초기 불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무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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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 없으며 특징이 없으며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이 있다 이게 열반이다 이 세계에는 지수와 풍도 색수상 행식도 못 들어간다 이게 지금 부처님이 정확히 아트만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 아트만에 대한 설명은 우파니샤드의 자세에요 우파니샤드 유행할 때거든요 석가모니 활동할 때가 우파니샤드에서 그 보이지 않고 특징 잡을 수 없고 무한하며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을 설명합니다 끝없이 우파니샤드에서 석가모니도 똑같이 설명하셨어요 열반을 그렇게 설명하신게 초기 불경에 나오는데 번역하시는 분들이요 유명하신 분들이 번역한 몇 가지 번 있잖아요 그 번역하면 다 틀어지게 번역합니다 오히려 서양학자들이 정확히 번역해서 지적한 것을 저도 논문으로 보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선입견이 있다고 불경을 마음대로 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게 보리심이다 그래서 보리심 안에서 구분을 하자면요 이 시공을 초월한 보리심을 절대적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보리심이 육군만 여기서 놔두나요 육군만 놔두는게 아니라 이게 육바라밀로 놔두죠 육바라밀로 우리 우주에서 육군을 뭘로 경영해요 육바라밀로 경영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야될 길에 전부에요 육군 없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차피 육군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면 세세생생 세세생생 영원이에요 왜 영원이냐면요 여러분 착각하시는게 윤회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12연기를 초기불경에 보면 12연기를 보면 그 뭐죠 업을 지어서 생로병사가 있으니까 업을 안 지으면 업을 뭐죠 번뇌를 안 일으키면 생로병사가 다시 태어나지 않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이 아공적 세계관에서는 그럴싸한데요 벗공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공즉시색 공이 있어서 생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공즉시생만 있는게 아니죠 공즉시 뭐죠 색 공즉시 수 공즉시 상 반야신경이 이렇게 나오죠 공즉시 상행 공즉시 식 즉 뭡니까 오온이 그대로 공이 들어가 반야신경이죠 여러분 반야신경은 열심히 외면서 아직도 그 초기불교의 12연기론에 빠져서 어부를 안 지으면 생이 없어질 거라 발상을 하시면 여러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아공의 논리 방편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지금 벗공의 논리 대승의 논리를 소승의 논리 때문에 놓치고 있는 거예요 대승의 논리 뭔지 아세요 공이 색이더라 공이 수상행식이더라 이 소리는 뭔지 아세요 오온이 뭔데요 오온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래서 12연기에서 생이 뭔데요 오온이 다시 태어나는게 생이에요 오온이 다시 태어나는 이유가 전에 지은 업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요 현상계 안에서의 그 카르마의 결을 관찰한 거고요 그런 쪽으로 이 카르마의 결 오온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공이요 열반에서 나온 겁니다 오온은 참나의 작용이라는 게 벗공이에요 이래서 반야신경은 정확히 외칩니다 그리고 이 공은 불생불멸이다 참나는 열반은 영원하다 참나의식 절대적 보리심은 영원합니다 이 절대적 보리심이 현상계에 나타난게 육근 오온이 육근이죠 색수상행식을 다르게 말하면 안이빗을 신읍니다 오감과 마음 이게 여러분이 지금 죄를 안 지으면 번뇌가 없어지면 이게 사라질 것 같으세요 12연기론으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12연기론은요 죄 지은 업을 멈추면 그런 죄 지은 삶이 멈춘다는 거지 생 자체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루의 업을 지은 게 중단되면 유루의 생은 중단되고 무루의 생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무루의 업이 끝나도 또 정토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대승의 논리로 봐야 근본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 이런 말이 가능한가요 12연기도 본래 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이 있어서 12연기도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반야신경의 주장이에요 반야신경은요 대승의 아주 혁명적인 선언인데 반야신경을 평생 외면서도 교리 공부는 소승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천지입니다 제 얘기 듣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절대적 보리심이 있어서 이 현상계가 펼쳐지고 육군의 세계가 펼쳐지고 절대적 보리심이 있어서 현상계에 나타나는 육바라밀 즉 상대적 상대적 보리심 양심이 가능한 겁니다 절대적 보리심이 있어서 상대적 보리심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거 이거 육군으로 육 육바라밀로 육군 잘 경영하면 여러분 보살 아닙니까 절대적 보리심 자 참나에 접속해서 참나 각성하고 내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진리를 깨달아서 현상계 살아갈 때 이 진리에 맡기면서 진리대로 육군을 경영하시면 위대한 보살이죠 이게 위대한 보살의 모습에 이 이상이 없어요 대승은 아니라 기독교 우리 민족의 천부경 3일 신고 유교 다 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인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인류는 진정한 진화를 이룰 수 있다 정신적 계벽을 이룰 수 있다 물질적으로만 진화하고 계벽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계벽할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홍의각당 오시면 그럼 뭘 인도해 드리면 좋겠어요 참나 각성 일단 절대적 보리심 절대적 양심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의 본체 참나 접속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나 접속 안 되고 여러분이 참나 접속이 안 되는데 절대적 보리심을 못 깨달았는데 육바라밀으로 여러분을 포장하겠다 그러면 딱 소시오패스 되기 좋습니다 이게 예수님 위대한 성자들이 예수님을 포함한 위대한 성자들이 제일 지적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참나는 모르면서 성령 안 받았으면서 겉으로 성령 받은 척하는 바리세파 참나 모르면서 참나의 소리를 안 들으면서 양심의 소리를 안 들으면서 겉으로 군자인 척한 향원들 다이몬의 소리 내면의 신성의 세를 못 들으면서 겉으로 진선미를 갖춘 척하는 소피스트들 모든 성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뭐라고요 악을 행한 자보다 오히려 뭐라고요 위선자예요 선을 모르면서 선인 척하는 자들 분명히 내면에서 동기가 사악한데 겉으로는 육바라밀이 있는 척하는 애들 이게 선을 흐리기 때문에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악인이 잘했다는 게 악인들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런데 악인들이 주는 피해는 오히려 악을 보면 사람들이 수호지심 때문에 양심이 각성되거든요 근데 위선자를 보면 선의 싹이 쪼그라듭니다 죽어버려요 왜냐면 악을 선인 줄 알게 만들어요 위선자들은 위선자들은 자기가 진짜 선하다고 믿고 싶어하기 때문에 진짜로 그렇게 최명 걸고 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선인 줄 알고 악을 따라가게 만든다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성인들이 왔을 때 제일 두려운 거는 이 땅에 있는 악인들보다 악인들은 고쳐가면 되는데 위선자는요 고치기도 힘들어요 왜? 자기가 이미 건강한 줄 알아요 악인들은 환자라고 생각하니까 치료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생각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이라고 생각해버린 위선자는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치료가 힘들어요 성인들이 와도 치료가 힘드니까 바리세파 죽어라 요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면 사탄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아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마군이 자식들아 그렇게 욕을 해도 예수님이 지치지 않으셨던 게 위선자를 박멸하지 못하고는 선이 서질 못하니까 악은 누구나 아는데 위선자를 보면 그게 천국 가는 길인 줄 알아버리고 선인 줄 알아버리니까 중생들의 안에서 자라던 양심의 수악 절대적 보리심이 절대적 양심이 누구한테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살아가면서 육바람일이 터져 나온 거 느낄 거예요 어떤 경우에 나누고 싶고 보시 불쌍한 사람 보면 남 일 같지 않아서 나누고 싶고 이거 보시 바람이래요 남이 나 같아서 일어난 보시의 마음은 그대로 보시 바람이래요 저 사람한테 내가 베풀면 나중에 받을 수 있겠지 이건 그냥 보시에요 그런데 두 마음이 아니라서 준 거는 보시 바람이래요 남이 피해받고 있는데 내가 부당한 일 당한 거 같아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뭘 보고 내가 가슴이 아팠다 그러면 이게 수호지심 정의 바람이래요 내가 당한 거 같아서 일어나면 두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일어나면 사랑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이 좋은 양심의 발현들은 다 바람일이고 사단입니다 유교에서 뭐라 그래요? 측은지심 불쌍한 사람 보면 측은지심 잘못된 부당한 일 보면 수호지심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 일어난 게 건강한 거예요 그 분노가 안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살이 아니에요 군자가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조금씩은 일어나요 각자 역량에 따라 하지만 누구나 일어나요 그래서 사단과 육바람일은 누구나 중생들도 내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싹 틉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날마다 싹이 올라올까요 안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 보리심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맹자가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양심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산에서 나무가 자라는데 날마다 배어버리는 경우로 날마다 날마다 양심을 쳐내면서 이 산에는 풀이 안 자란다고 한다 말이 되냐 이런 말도 있어요 맹자에는 똑같은 여러분 내면에 양심을 잘 배양시키는 거 이게 보살이 걸어야 할 길이고 군자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도들이 걸어야 할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양심의 실체 본체도 알아야 되고 절대적 보리심도 알아야 되고 상대적 보리심도 배양해야 되는데 불교에서 이론이 잘 돼 있는 게 상대적 보리심을 두 가지로 배양하래요 원 늘 발언을 하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지죠 그리고 실천 실제로 행을 하랍니다 원보리심 행보리심 이게 다예요 자 불교 이론과 제가 합쳐본 게 불교 공부하는 분들도 홍의각단 공부 빨리 속하게 하시라고 유교식으로 설명해도 좋고요 양심에서 사단이 발현되는데 양심에서 사단이 더 잘 발현되게만 해서 우리 육군을 우리 살림살이를 잘 경영해 가면 군자다 절대적 보리심을 각성해 가지고 상대적 보리심 상대 세계에서 육군의 세계에서 늘 사사건건 보리심 잘하려고 원하고 보리심을 실천해 보면 그 사람이 보살이다 늘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황금류를 실천한 사람이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다 사도다 성화된 존재다 성화라는 건 거룩해졌다는 남달라졌대요 근데 보세요 성령을 안 받고 육바람일 흉내를 내면 거룩해졌다고 안해요 그거는 뭐죠 그 호박에 줄 그어서 수박이라고 우기는 게 진짜 수박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그 사이비를 욕하는 거예요 줄 긋고 다니는 호박이면 호박이다고 수박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수박인 것처럼 줄 긋고 다니는 애들이 위선자입니다 포장하고 다니는 짠한 척하고 불쌍한 소시오패스들이에요 소시오패스들을 제가 여담인데 법 판결할 때 제일 웃긴 게 죄인이 반성에 반성을 보였다고 양형 형을 정할 때 참작해 주는 거 제일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 여러분 어디나 네이버 사정 가자 가서 뒤져 보세요 소시오패스 쳐보세요 소시오패스 특징에 나와요 반성을 잘한다 반성하는 척을 잘한다 눈물을 흘리고 걸리면요 얼마나 반성하는 척을 잘 아는데요 소시오패스한테 다 당하는 겁니다 양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참여나 반성은 그것 또한 악이다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이 아니면 그것 또한 다 악을 이룰 수가 있다 그 자체로 악이다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악용될 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양심의 본체를 모르고 양심을 배양하겠다는 거 진짜 씨를 안 뿌려놓고 배양하겠다니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사기요 사기밖에 못 칩니다 그 사기 치는 사람이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 특징 중에 하나 자신의 잘못이 발박되면 거짓으로 후회 반성하거나 아 이번 잘못을 통해 많은 걸 배웠다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다시 동정심 호소한다 자기는 정말 순진하다 라고 한다 나와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오잖아요 지금 방금 네이버 지식백과 읽어드렸어요 이런데 죄인이 반성하고 진짜 많은 걸 배운 것 같다고 봐준다 판사가 너무 인간에 대해 무지한 겁니다 인간의 욕심에 대해 너무 무지하세요 그래가지고는 양심 구현이 힘듭니다 판사는 양심 구현의 최후에 보는데 거기서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양심 학교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양심 잘한다는 게 쉽지 않다 나부터 남 판단 다음에 하자 예수님이 왜 남 심판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남 심판하는 그 정력으로 네 걸 좀 심판해봐라 네 안에서는 양심의 싹이 죽어가는데 이 바리새파들이 남 심판을 정말 잘해요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 같은 대보살이 얼마나 속이 답답했을까 근데 그 답답도 양심 때문에 한 거예요 양심 구현하시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 내 뜻대로 살려고 온 게 아니다 에고 뜻대로 살려고 온 게 아니다 보리심 양심 뜻 구현하려고 왔다 이게 아버지 뜻 구현하려고 왔다 이게 다예요 예수님의 삶이 이게 다인데 자 그러면 이제 홍해각당에서 신사 믿음직한 선비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뭘 잘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해놓고 신사 안에 이게 다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구성이 지금 신사 안에 다 들어있다면 믿으시겠냐 신사하기 진짜 쉬운데 아주 쉽진 않지만 그래도 딴 거에 비하면 문사 학사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얼마나 쉬운데 근데 이 구성이 다 있대요 자 신사 일단 여러분 신사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뭘 보죠 참나 접속했는가 그게 보리심이에요 양심의 본체를 만난 거예요 하느님 만난 거예요 참나각성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보죠 자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절대적 보리심 일단 체크했어요 그 다음 뭘 체크할까요 상대적 보리심이요 그럼 이제 현상계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거 그럼 첫째 뭐죠 발원 뭘 발원하시면 돼요 신사분들은 참나 접속했고 14조를 발원하시면 돼요 나는 앞으로 세세생생 세세생생이 너무 뭘 까마득하면 하루하루 이번 생 동안 하루하루 날마다 죽는 날까지 14조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발원이에요 자 발원했으면 이제 그 다음 뭘 실천하면 돼요 이제 신사 과정 여기까지 보고 저희가 신사를 드려요 자 절대적 보리심 접속과 각성과 14조 소원 상대적 보리심의 소원을 보고 저희가 신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사로드 신사분들이 걸어야 할 정토이기를 저희가 어떻게 자꾸 안내해 드려요 이제 실천만 남았죠 실천은 뭐가 있을까요 틈날 때마다 참나각각성 더 오래하기 참나각각성 더 연장시키기 이게 실천이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는 상대적으로는 이제 이 자체가 다 상대적 보리심의 실천입니다 선정 더 많이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육바람일 중에 선정 더 많이 들고 한편으로는 뭘 해요 선정 외에 지혜나 실천의 각 부분에 있어서 틈날 때마다 참나각각성 시간 더 늘리고 선정 측면이라면 틈날 때마다 일단 지혜가 생각이 바뀌어야 실천이 일어나니까 생각만 얘기해 볼까요 정해상수 차원에서 틈날 때마다 선정 시간 늘리고 선정 참나적소 시간 늘리고 지혜 틈날 때마다 14조를 더 자명하게 인가해 가시면 실천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 틈날 때마다 참나각각성 시간 연장 14조 진리 인가 그리고 14조대로 살아가기 이게 접속 인가 실천이잖아요 접속 인가 맡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사가 되셔서 더 열심히 접속 인가 맡김을 실천하시는 게 다 뭐라고요 보리심 배양 보리심의 실천이라고 이것도 서원 한 번 하고 끝내면 안 되니까 날마다 14조를 잘하겠다고 아침 저녁으로 또 서원하고 서원하고 실천하고 서원하고 실천하고 이 모든 게 뿌리가 있어야 되니까 근본 씨앗이 있어야 되니까 뿌리가 되고 씨앗이 되는 게 뭐라고요 참나 접속 내 안에 양심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내가 억지로 만드는 양심은 다 가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역경에서도 이 참나랑 함께 하시고 보리심 양심과 함께 하시면 육군이 겪는 어떤 역경도 다 그 역경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공덕을 쌓게 됩니다 신사만 되시면 이제 공부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게 된 거고 양심 배양하는 법을 알게 된 거니까 어떤 역경을 앞으로 겪으시더라도 신사만 되시면 신사로드가 이거예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참나에 접속하고 14조 진리를 인가하고 14조대로 문제를 풀어 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정토에 살고 계신 거예요 찰나 찰나 보살이고 찰나 부처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신사 신사 땡기지 않으세요? 신사 땡기지 않으세요? 개똥과 특굴로도 공부하고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경지가 되는 겁니다 신사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토로드 보리로드에 입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신사만 되셔도 기본이 다 갖춰졌잖아요 여러분 인정 안 할 수 있으세요? 내가 신사지만 말은 맞네 이렇게 또 수용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또 바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신사의 품격을 지키세요 신사의 품격 잊지 마세요 접속 인가 맡김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나는 참나 접속을 했으니까 참나 접속을 할 수 있는 존재여 각성을 했으니까 14조를 인가할 수 있고 14조를 발원하면서 실천에 옮길 것이다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일일일생 영양껏 상황껏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정토에 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겪는 정토의 체험기가 그대로 또 여러분 모든 공부에 또 미천이 될 겁니다 이런 훌륭한 공부니까 제가 권해보는 거죠 참나 접속 안 하고 양심각성 안 하고 견성 안 하고 성령 받지 않고선 절대로 보살 분자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부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하고 모든 곳에서 빛나는 그 의식이 없이 어떻게 부처가 돼요 글로 공부하는 수많은 무한이 무상이니 연기니 떠드는 수많은 중간이니 절대 부처 될 수 없습니다 내면의 안식도 못 얻습니다 그런 분들 나아가 보리심의 개발은 더 요원한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홍의각당에 오시면 가장 간명하고 쉬운 얘기가 다른 문파로 가면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되어버리니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홍의각당 신사 과정에 도전하세요 어떤 역경에서 보세요 여러분 편할 때는 공부 좀 덜해도 되잖아요 접속 덜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아주 실전팀은 리얼하게 솔직히 편할 때 즐거울 때 크게 마음에 걸리는 거 없을 땐 덜해도 되잖아요 근데 즐거워도 오버할 지경이면 안 돼요 자 기분 좋다가 오바를 하려고 한다든가 기분이 나빠지긴 했는데 거기서 돌아오면 되는데 못 돌아오고 더 우울해진다든가 좌절 모드로 간다든가 오바나 좌절 과부족 상황에 그때만이라도 접속 인과 맡김을 하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결이 바뀌어요 카르마가 바뀌고 공부가 되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공부가 된다는 것은 공덕이 쌓입니다 앞으로 받을 복이 생겨요 포인트가 정립돼요 마일리지 포인트 정립해 가면서 나 랩업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참나를 만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신사가 되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특강 대신으로 왜 신사인가 신사의 품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신사 안에 즉 공부의 첫 스타트 안에 모든 공부의 그 요소가 다 갖춰져 있다는 씨앗 안에 열매가 들어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야 너도 신사 와 나도 신사 모든 지구 인류가 신사는 기본으로 하는 그날 저는 우리 개벽이 완성됐다 1차 완성이지만 일단 우리 개벽이 성공했다고 할 겁니다 그날을 위해 또 나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가실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